네 반갑습니다. 이제 9월 평가원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의 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영역의 고정제고요. 자, 구평! 구평이 뭐라고? 그치? 그렇지만 정작 시험 못 보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구평을 잘 봐야 되는데 영어 영역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어휘를 정복할 전어의 찬스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좋은 단어장도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믿고 계속해서 나눠서 읽고 계시는 그런 단어장도 있을 겁니다. 이 단어들의 1번 뜻, 그러니까 가장 굵은 글자로 써져 있는 그런 단어 뜻을 다 암기하고 시험장 가셔야죠. 이게 필수어휘를 공부하고 그렇지 않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재수를 결정한 친구들도 있고 또 현역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는데 단어가 계속해서 막히다가 언젠가 한 달 정도 마음 먹고 한 달이면 지금 딱 구평을 대비하기 좋을 시기 아닙니까? 한 달 정도 마음 먹고 이거를 밥 먹을 때마다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를 쓰기보다는 단어와 그 사운드를 합쳐서 반복해서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복한 횟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9월 평가원 가기 전까지는 다 암기하고 가겠다. 언제 어디부터 봐도 빠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거를 목표로 삼으시면요. 이거를 한 달 동안 해내잖아. 그러면 그렇게 편할 때가 없대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넘어갈 수가 없대요. 이걸 진작에 왜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돼 보십시오. 딱 한 달 정도면 기본어휘. 너희들 처음 노출된 것도 아니고 다 네 걸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두 번째 공부가 안 되면 봤던 지문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된다. 이 영어만의 특권이죠. 영어는 해석이 돼도요. 느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나 공부 안 되니까 그래. 내가 봤던 지문을 다시 해석해야겠다. 너무 좋아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빛의 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던 표현들이 해석이 반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괜찮아요. 하루에 하루에 두 개 지문 정도는 해석하셔야 돼요. 고여평가 보기 전까지. 그게 공부에 대한 예의야. 좋아. 주말 빼고 하루에 두 개 지문 정도 너희들 힘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아는 것도 또 다시 보고 빨라질 때까지 보셔야 돼요. 지문의 개수를 한 20, 30개만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계속 돌려도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진짜 여러분들 60점 때 70점 때 학생들 지문 한 20, 30개만 제대로 해석하고 빠르게 읽힐 때까지 보면 성적이 엄청 뛰어올라요. 10점, 20점은 금방 뛰어올라요. 영어가 이제 만점이 중요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됐어요. 공부한 만큼 실력이 남은 구간이에요. 90점 초반까지가. 하루에 지문 두 개씩. 공부가 안 되면 받던 지문을 다시 해석해도 되니까 빛의 속도가 나올 때까지 봐라. 그래서 최대 30개 정도 지문을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전까지 마스터를 한다.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했던 지문 중에서 해석이 어려웠던 교재로 하셔도 되고요. EBS 지문을 하셔도 되고 EBS 직전이 안 되지만 그리고 또 내신에서 공부하셨을 테니까 보기가 좀 편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지문 여러분 갖고 있는 데서 좀 어려웠던 거 괜찮아요. 손바닥만 지문 가지고 30개 정도 계속 돌리세요. 숫돌에다가 칼날을 가는 것처럼 해석력이 점점 삭삭삭 날카로워지잖아요. 그죠? 계속 날카로워지다가 진짜 날카로워졌을 때 딱 한 번에 샥 배버리는 그런 맛이 있다니까 영어는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시험 보기 직전에 칼날을 진짜 날카롭게 다듬어야 된다. 한 칼에 샥 배버려요. 생각보다 내가 수험생이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뭐냐 그렇게 했었으니까. 세 번째 지금까지 틀렸던 문제를 보면서 선택지가 오답인 이유로 정리하셔야 돼요. 누가 안 가르쳐주면 이건 이러니까 오답이야 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말을 최대한 친절하게 써놔야 돼요. 지나가다가 엄마가 봐도 지나가던 행인이 봐도 아 얘는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해석과 단어의 문제가 아니면 이 판단력의 문제가 있을 텐데 수출제자가 싱크가 안 맞춰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적으시고 카메라로 차갑차갑 찍어놓으시고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오답의 체계를 잘 정리한 오답 법칙이라는 저의 교재도 있고요. 또 저의 독해 교재도 있지만 또 단어 교재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갖고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양질의 모의고사로 어떤 선생님이 모이고 있었든 영어 같은 경우에 크게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해 정도 풀어주셔야 돼요. 왜? 실전에서 보는 거하고 혼자 공부가 다르거든. 실전에서는 시간 정해놓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지문 안 읽고 정답 찍어야 되잖아. 이게 수능 문제는 지문 읽고 정답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펴면서 보세요. 모의고사든 실제 시험장이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문을 쉽게 읽히면요. 학생들이 덤벙대다가 어딜 다 안 읽어요. 안 읽어서 틀려. 그러니까 쉽게 읽히면은 조금 더 천천히 소다운 해주셔야 돼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놓치는 게 없도록 해야 돼요. 실수가 나오면 진짜 뼈저리거든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다 못 보여줬잖아. 너무 뼈저리죠. 그리고 잘 읽히지 않으면 우리 6월 평가원 때는 지문 절반이 통째로 저도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되는 그런 지문이 4개가 나왔어요. 하물며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돼도 모르는데 해석이 안 된다? 팍팍하다? 너희들 알잖아. 솔직하게 생각해봐. 두 번 읽어도 이해 안 되면 세 번 읽어서 이해 돼요? 안 되잖아. 그렇지 않니? 두 번 읽어도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철저하게 아는 부분만 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더 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끝까지 모르거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도 다른 부분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자리에서 계속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서 흐름 다 끊어지게. 제가 학생들한테 해준 말 중에서 학생들이 수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했던 말은 이거야. 선생님 진짜 확실하게 아는 부분만 갖고 풀리니까 풀리더라고요.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능 영어 평가원은 3등급 이상 학생들에게는 진짜 확실한 아는 부분만 갖고 풀면 1등급 나와요. 진짜로. 그거를 왜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요. 또 당장 내가 눈앞에 주어진 이 문장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부터 질문 보실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빠르게 빠르게 아 나 이거 몰라 포기하셔야 돼요. 진짜 쿨해지셔야 돼요.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냐? 문제가 어려워지면 더 잘 푸는 애들이 있어요. 더 잘 맞는 애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정답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배워야 돼? 무슨 얘기진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쿨해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 점수를 올리는 공부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점수를 올리는 공부는 뭐냐? 여러분들 진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높죠. 항상 봤지만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 이거를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드는 순간은 점수를 올리는 공부예요. 그런데 생판 다뤄지지 않는 체계와 어떤 다른 부분 영원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오면 어떡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확률 높은 데 투자하셔야죠. 강원랜드 가서 돈 벌고 싶은데 강원랜드 가서 슬롯머신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확률 높은 데 투자하실 거예요? 확률 높은 데 투자하셔야죠. 그렇죠? 점수를 올리는 공부하셔야죠.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의미인데 내가 모르는 단어다? 그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연결어에 대해서 내가 정말 확실해하지 않은데 나 고정준 선생님이 연결어 특강 두고서 연결을 마스터했다. 그러면 그건 점수를 올리는 공부예요. 항상 문제가 됐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과정은 점수와 관련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대충 훑어있는 건 점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부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넓게 보면 세 단계. 첫 번째, 첫 번째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데 절반의 시간을 쓰는데 결국 내게 된 건 하나도 없어. 얼마나 공부가 힘드니? 구별하는 게 시간이 절반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하루 이상의 틈을 두고 반복해줘야 내게 될까 말까. 일곱 번 이상 반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또 확인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 내 손안이 있는지. 근데 내가 그냥 훑어만 본다? 근데 내가 진짜 생판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을 파고 있다? 점수 올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주 봤던 부분 중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철단을 구별해서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세요. 점수 올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진짜. 너희도 알잖아. 집에 있으면 공부하니? 저 집에 있어도 공부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진짜 많이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학생들한테 집에 있어도 난 공부 돼 라고 하는 친구는 있는데 본인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더 공부가 잘 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제발 집 밖으로 좀 나가세요. 카페라도 가서 공부하시고 독서실에서 가시든지 어디든 딴 데로 좀 가세요. 집에서 공부하면 앉아있다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고 싶고 잠자다 보면 배고파서 먹고 싶고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고 싶어도 졸리잖아. 먹고 졸려. 졸리면 어떻게 한숨 자. 계속 반복이야. 공부 잘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잖아. 나는 이럴 때 공부 안 하는데 난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거 아는데 이번에는 내가 달라 라는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아시고요. 본인은 속이지 마세요. 그 다음 시험을 잘 보자. 시험은 있잖아. 내 능력 이상을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만큼만 보여주는 게 잘 보는 거죠. 그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뭘 보여줘? 야 시험 잘 봤다. 내가 생각보다 잘 나와야 시험 잘 본 거예요? 시험 잘 본 건 내가 갖고 있는 거 요만큼이라도 제대로 보여줬으면 끝이야. 시험 볼 때도 무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 좋아. 근데 내가 모르는 부분 막 추측해서 특히 영어 같은 게 모르는 부분인데 막 추측해서 소수 쓰잖아? 그럼 노력이 아니야. 그건 틀리는 방법이에요. 확실하게 이해되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 풀려고 했잖아요. 그치? 더 이상 보여주려고 하지 마. 그럼 오히려 점수도 잘 나와요. 노력의 역설이라고.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내가 갖고 있는 요만큼의 내용을 보여준다. 요게 좀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번 9월 평가원 앞에서 말씀드린 팁을 잘 참고하셔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워낙 많아져서 다 보여줬는데 만점이 나오고도 납니다. 이랬으면 좋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 뭐 구셔만 넣으면 되니까. 6월 평가 많이 어렵거든요. 9월 평가원 난이도 어떨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다 보여주면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시고 대신 혼자 공부를 할 때는 몰랐던 부분은 파헤쳐야죠. 그 다음에 7번 이상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수험생이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 영어 영어 고정지였습니다. 부회 평가원 화이팅!